1. 신명기 31장 14-25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와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와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손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숨기고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거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 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는 내일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CH630 예배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청년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주일 저녁 6시 반에 해와역 1번 출구 가까운 동승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 저희 CH630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수련회를 가서 목이 쉬어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르면서 중간에 혹시 환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약간 눈치가 있어 왔고요 이 노래를 알아서 입으로 살짝살짝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과 이 노래를 정말 모르는 거룩한 자손들과요 이 노래를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거룩한 척하는 자손들 세 부류가 함께 예배드리는 상당한 공동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패스파인더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의 길을 냈던 패스파인더 감추어진 길을 만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만들어주었던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소위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요 이 신명기가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를 하고 또 모세 자신의 운명에 대해 또 이민족에 대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모세의 인생이 끝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남아야 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면 이 공동체의 앞날이 밝아도 정말 밝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사명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자기의 후임자인 여우수와까지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기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시대에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겠지만 모세와 여우수와 너희 두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섬기겠지만 너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젯밤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점차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서 너희 민족의 미래에 폐망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여우수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대학 청년부 리더십들의 교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이라면요 자기 임기가 끝나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맡은 바 소임을 끝내도 이 공동체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했을 때보다 또 너무 좋으면 마음이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내가 섬겨왔던 교회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우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은 폐망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아울리치를 준비했는데 팀원들이 싸우고 사역은 실패하고 영적으로 미흡한 아울리치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영적인 실패 사역의 실패는요 크리스천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책과 패배감을 불러옵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데 그 결말이 폐망과 타락이라니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 마치 미래가 정해진 것 같은 운명롱적인 비극 앞에서 두 지도자의 마음이 칼날 아래 갈라지는 종이처럼 찢어지는 심경이었을 거예요 정말 잘 드는 칼이 종이를 당겨 넣으면 대기만 해도 종이를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일 때는 감격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지만 심판의 말씀일 때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나요 이 민족의 패혁한 마음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할 때 모세와 여우수와의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것은 절망적인 미래를 단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단정하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 백성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스를 수 없었던 제국의 억압이라는 운명의 사슬을 끊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단정하신다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어느 인간이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왜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민족을 어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우리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에 메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소설처럼 그 결말이 이미 작가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예정론을 공부한 건 아닌데 예정론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다 직접 세팅하셨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민족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는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요 저희 학교 세미나관에 이스라엘 라삐가 왔어요 이스라엘 라삐가 와서 유대교인이 아니고 크리스천, 개신교로 개종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히브리인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을 전문용어로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마지막 때와 기한, 곧 종말은 언제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때와 기한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 라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전지에 대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그림 하나님은 내가 물을 먹을지 내려놓을지 내가 던질지 아시려고 하면 아실 수 있는 분이면 확실하지만 알 수밖에 없는 분은 아닙니다 아시려고 하면 아실 수도 있고 아시려고 하지 않으면 아시려고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지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을 접어두고 그 사람의 자유에 그냥 맡겨 두십니다 그럼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란 이 사람이 물을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의 인생의 대안을 만들고 이 사람이 물을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고 이 사람이 던졌을 때 최선의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이 인생의 평생을 늘려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가지수의 선택이 있겠어요 사람이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 그 수조개의 더 큰 숫자의 선택의 가지수를 모두 다 아는 것을 하나님의 전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이란 그 모든 인간의 선택의 가능성 속에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미래에 대해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속에서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든 나쁜 선택이었든 그 안에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합니까? 한계의 트랙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슨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하든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대요 가령 돼지고기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죠 접시가 있는데 접시를 이렇게 깨면 서양 엄마들 너무 부러워요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괜찮아 밖에 다 제가 다쳐서 심지어 피가 나는데요 네가 다친 것보다 접시 깨진 게 더 마음이 아파 엄마는 신혼 때 산 거거든 게다가 비싼 거야 영국에서 직수입했단다 우리는 이런 집에서 살아서 때로는 우리 부모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선택에 대한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 안에서도 최선의 길을 만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한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그리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씀 안에 이스라엘의 깊은 신학이 있어요 언제나 돌아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무속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은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해야 진정한 천국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눌게요 이런 생각을 왜 가졌냐면 우리는 죽으면 염라대왕 혹은 옥황상자 앞에 간다고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전해진 불교의 윤회강과 내세강 그리고 전형적인 불교 밑으로 깔려 들어온 힌두교의 카르마 그러니까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변에 깔려있는 민족이에요 신이 정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야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형님들은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는 가족들의 이야기죠 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창세기에 정상적인 가족이 없습니다 무너지고 깨지다가 심지어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요 저는 가끔 제 아들이 제 딸을 보고 묘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족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안한 나머지 늘 부러요 연준아 연이 없어도 괜찮아? 안 괜찮대요 할렐루야 아직 제 아들은 제 딸을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세팅이 아니고 요셉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저는 박재현 강사님 패스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주어진 상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반응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반응이 곧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반응과 신앙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장기밀매 조직 같은 데 팔았는데 다행히 내가 쓸만한 사람이어서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견디고 버티고 버티는데 요셉이 다행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보니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그 잘못을 한 사람들이 누군지 요셉이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에게 주신 자유를 형들이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불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또 이것도 불안한 거죠 크리스천은 하여간 불안함이 많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시대부터요 모든 통치의 핵심은 자유를 얼마나 주고 또 통제를 얼마나 할 것인가의 문제였어요 리더가 너무 통제를 안 해도 문제일 것 같고 자유를 너무 많이 줘도 문제일 것 같은데 동생을 팔아넘길 만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시대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잇길 정도면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언젠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의 비극이고 무언가 뒤틀린 이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강박증적으로 그 이야기를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차마 경험해보지 않은 내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은요 내가 함부로 목사라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고통의 당사자가 해석할 때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배나라 간나라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봐라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그것 하나로 아 정말 많은 게 변했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너무 연약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건해졌습니다 내가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핵심이에요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방향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방향에 Change the plan 사람들이 생각하던 플랜 사람들이 생각하던 히스토리 사람들이 생각하던 디렉션을 크게 트셨어요 거의 유턴 수준으로 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설교와 그런 신학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믿으셔서 팔아진 거예요 팔아 넘겨질 때부터 팔아 넘겨진 거 은혜예요 그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남의 인생의 고난 보면서 그것도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리처드 마우스 플러신학대학교 총장은 그런 태도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했어요 남의 고난에 배나라 간나라 하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 자신이 그것을 해석하는 때가 왔어요 그리고 진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형님들도 살리게 되지 않았냐 이 뒷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을 용서한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의 비극적인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줘버리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정의 상처나 또 인생의 실패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상당히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에서 상하고 깨진 마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말로 무서운 것이죠 사람에게 준 자유 사람에게 준 책임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히 큰 원리 속에서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더 큰 선과 소망의 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창세기 신학의 핵심이에요 나는 이것이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새로운 계획을 만드실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은 진노만 이야기하시는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회복으로 가기 위한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심판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장과 또 영적인 비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백성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갈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향해 회복의 통로를 여시느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하신다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하신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때의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내가 그날의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BC 586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거의 400년의 시간 BC 586년부터 70년이 지나서 다시 회복의 때가 있고 말씀의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기간에 Great Silence 거대한 침묵이 있어요 너무 큰 넘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침묵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늘 감격이 있어요? 늘 기뻐요? 여러분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침체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나의 죄와 상처로 쓰러져서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또 내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람과의 갈등이 무너져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대신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의 차가운 침묵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정말 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왜 고통을 주시는가 너무너무 겨련하게 써 있는데요 그 뒤에 실제로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자기 아내를 병으로 잃고 나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내요 앞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헤아려 본 슬픔은 CS 루이스의 어떤 이성적인 토대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나니까 슬픔이 쉬운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를 폄하할 수는 없이 제가 존경하지만 저는 고통의 문제가 좋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섣불렀다고 생각해요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고 고통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죠 막상 고통을 겪어보니 헤아려 본 슬픔에서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구절은 이것이었어요 고통의 순간 그녀가 떠났을 때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올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왜 내 마음이 차가울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까 왜 내가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문제에 대해 온갖 세상의 고통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했던 영성신학의 대가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연인이 이별을 겪고 나서 그 사랑의 소중함과 빈자리를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영혼의 밤을 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진실로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낮에 하늘에도 별들이 떠있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숨겨져 있던 별들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로 밤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광여와 결핍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난리 이렇게 벌어두십니까? 주로 두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용감한 사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용감한 사람 두 번째 생각은 똑같은데 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상풍실과 슬픔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도무지 영혼의 밤을 지나갈 도리가 없사오니 알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하니까요 우리 연준이가 따라한다고 4살인데 무릎 꿇고 그러더라고요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일단 천지, 주제, 만물, 주관 그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표를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찾아간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왕궁으로 가시거나 자기 자신을 하늘로 띄워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지구를 평평하게 만든 뒤에 내가 다시 부활했다 하고 지구를 다시 둥글게 말지 않았던 것은 그분에 대한 그분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시나 증명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회복이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시절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와 하나님을 버릴 자유를 주셨고 일단 한 번 실패한 인류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무너졌던 생명나무의 선택권을 다시 주시기를 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그분 자신이 그 일을 최초로 실행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러 갈릴리로 도망갔던 사건 그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똑같은 어이가 반복돼요 예수께서 거기 계셨으나 그들이 예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그 고난과 부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긴다 숨길 거면 그냥 숨기셔야죠 말하고 숨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부터 숨긴다 그리고 숨길 때는요 숨바꼭질이랑 똑같아요 제가 아들이랑요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러면 왜 숨바꼭질을 하는지 아세요? 못 찾으면 결국 마지못해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성질이 못됐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진짜 엄마랑 딸은 장보러 나갔는데 아들이랑 아빠랑 숨바꼭질을 하면 절대로 못 찾을 만한 곳에 숨습니다 그래서 아빠 진짜 못 찾겠다 못 찾겠다 하다가 진짜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숨어봤어요 애가 막 불안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막 짠하고 나타나는 거죠 아빠 어디 갔었어? 그리고 막 저 때리고 그러는데 엄청 때립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이거예요 발견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닌 거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거 자매 여러분 잘 아시죠? 얘기할 때 형제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누구랑 얘기하긴요? 앞에 있는 분이랑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패역한 이 백성의 귀를 고쳐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권위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고장난 마음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부제를 선택하신다 또 아버지께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말을 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이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불행한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그날 저녁에 하셨다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간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침체가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어떤 절망과 어떤 잘못된 선택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정이나 느낌은요 믿음에 쫓아오는 부산물들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있고 그 인격에 따라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인격을 고치기 위해서 말을 수정하긴 하지만 말만 수정해서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죠 중심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 가식적인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중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에도 일의 순서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감정과 느낌을 이끌고 가야 돼요 감정과 느낌이 믿음을 이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감정은 도움이 되지만 믿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낌이 부재하고 내가 감격이 부재하지만 주님 필요한 감격과 느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해결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감격과 눈물도 채워주시는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벽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나와의 언약을 읽힐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줘 첫 번째 영혼의 밤을 경험하게 하신다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운명 가운데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왜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가 그것은 정직한 슬픔의 노래가 영혼을 고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문등병을 영적인 질병으로 기록하죠 문등병이 상징가는 영적인 컨디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등병은 무감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잘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감각들이 죽으면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예배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열정이 그래도 있잖아요 늘 열정으로 일을 벌이고 나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있곤 한데요 1시가 넘어서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받을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겠다고 누가 기도를 받으러 오겠느냐 4시 반까지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 상담을 하고 핫식스를 두 캔 넣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데 야 이거 진짜 최대한 집중하고 잘 들어줘야겠다 내가 중간에 졸거나 피곤하거나 혹은 몸이 아파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가 진짜 은혜와 열정을 막 이렇게 경험하는 중이었대요 그런데 어제 말씀 중에 제가 회개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당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때부터 약간 마음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다운이 되더라고요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뭘 잘못했는지 약간 당황해서 이 친구가 거의 새벽 4시까지 기다려서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블레싱하고 싶었어요 제가 10대 때 방황을 할 때요 저는 진짜 세상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카피는요 영화 친구 800만이 본 영화예요 그 카피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죠 방황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한 줄로 줄여놨어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 2위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 야심만만 할 때 잊지 못합니다 5위부터 쭉 대는데 2위가요? 10대예요 10대 10대들이 모여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쟤네들의 심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공포를 주셨어요 갑자기 나는 뭐하고 살지? 아 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 근데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아 난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한국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의 가장 큰 비극이 두 가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크처럼 아티클에 그런 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20대들을 임상적으로 계속 실험하면서 상담해 본 결과 20대 중반까지 서구 사회에서 10대에 해결되어야 되는 질문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었다 내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그래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인생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뭔가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신학적인 용어로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불만족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두렵고 내가 너무 부족함이 많고 잘못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다 남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가니까 제가 또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 가지 타입 중에 주로 두 번째 타입이라고요 모태신앙들은 천국이 있는지는 확실히 확신하지 못할지라도요 지옥의 존재는 확신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일성소를 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얘는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다가도 싸움 때문에 기도하면 만군의 주제이신 여호 하나님 주께서 내게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여 이 연약한 심성의 한계로 인한 하나님 앞에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거의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점점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모태자로서 제가 가진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과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했다를 느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적인 통증, 그 영적인 통각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천인데요 너무 합리화식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Don't worry about it 너는 괜찮아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사실 그렇게 말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많아요 신랑의 친구가 돼야 하는 타이밍에 신부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돕지는 않고 계속 신부한테 너무 젠틀해요 결혼식 날 와서 신부의 모든 걸 다 챙겨줘요 신랑의 친구가 그리고 신랑의 친구가 그 신부에게 괜찮아요? 그러면서 머리라도 머리가 흩어졌어요 제가 정리해 줄게요 이상한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하고 너무 못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신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부의 친구가 신부보다 더 비싼 메이크업을 받고 왔어요 결혼식장에 딱 봤는데 흰색 옷을 진짜 세상 화려한 걸 입고 왔어 그리고 신부 옆에서 사진 찍겠대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나랑 너무 친한 친구인데도 부르기 싫은 친구가 있다는 자매들의 고백을 몇 번 들어보았어요 그 친구가 결혼식 안 오는 게 기도 제목이래요 진짜 불안한 친구가 있대요 자기한테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당신이 혹여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 시대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뺏어요 당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치유자가 되겠다 세상을 회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에 구멍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둘 다 채우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이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런 영혼의 슬픈 노래가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구멍을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그 형제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잘 가고 있는 거야 이 친구는 이렇게 굉장히 약간 성격이 이과 성격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 다음에 제가 가야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까? 선택이 뭐가 있어요? 아파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주로 그런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신앙에 공식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책 보고 연애 배울 수 없듯이 공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서 오신 파수꾼 여러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때 꼭 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 2월쯤에 마피아 게임이라는 주제로 20대 2단들 4주에 걸쳐서 왜 문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말씀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파수꾼 여러분 오늘 샤이하셔서 새신자 등록할까 말까 손 못 드셨다면 그때 꼭 오셔서 이만희 씨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2단의 공통점을 미리 프리뷰해 드리자면요 구원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그 공식을 쫓아가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말이 됩니까? 공식 없애려고 율법을 없애신 분이 새로운 공식을 만드신 거예요? 보금도 공식입니까? 여러분 보금은요 만남이에요 구원도요 인격이에요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알면 구원 받는다고요 1세기부터 그런 2단이 있다는 것을 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분하면 따로 찾아오시든지 이메일을 보내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찾아오셨는데 그때 한 3번쯤 찾아오더니 4번째 안 찾아오신 신천지 교육장님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로 이 영상 보신다면 연락처 안 주고 가셨는데 꼭 한번 다시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혼의 통증을 느껴야 돼요 회복에, 상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연애에 공식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하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느껴져야 돼요 소통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하트가 없는데 스킬만 있으면 바리세인이죠 물론 하트가 있으면 스킬이 있어야 훈련이 되는 것이지만 하트가 없다면요? 아픔이 없다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정말 눈물 흘려줄 수 없다면요? 나 자신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없다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이 많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 내 안의 사랑이 너무 메마른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아픔부터 스스로 소통하고 공감해야 돼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힘겨운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는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무엇이 아픔인지 알게 해주세요 다위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편 51편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정직한 마음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노래하세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기 시작하실 거예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네의 아들 여호수와에게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제계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계에 매는 사람들에게 세 번째,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사랑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여호수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업이 잘 안 될 거야 지금 너랑 모세랑 나랑 이렇게 셋이 이끌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 잘 생각해 봤는데 망할 것 같아 그런데 평생 이 회사에 헌신해 여호수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 너는 그래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망가질 백성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패혁한 길을 걸을 백성 왜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 잠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경험할지라도 결국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왜 수고를 합니까? 뭐하러 그 길을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읽고 싶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필기를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모든 복음에서 원시복음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시복음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을 정지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하와를 정지하시고 하와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세 번째로 사단, 즉 뱀을 심판하시고 이 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들려주시는 건데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사단과 인간은 계속 원수의 일들을 할 것이다 사단은 인간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인간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여기서 뱀에게 말하는 너의 후손 사단과 그의 수화를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의 후손은 사단과 그 후수화들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칼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신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선악과를 이유가 먹기 전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아셨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미래를 아실 수 있지만 그걸 덮어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후회하시고 슬퍼하셨다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것은 그냥 내가 그걸 왜 했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몰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실 수 있지만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것으로 인간이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티스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조각을 하는데 실수로 이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수준의 예를 들어 조각하고 있는데 완전히 날려버렸어 어떤 부분을 완전히 부셔버렸어 복원이 안 돼 그러면 새로 깎는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 있는데 가방이 지나가다가 내가 가방을 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진짜 많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없는 거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표정을 보지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니까 한 천억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생각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한 천억 있어요 지나가요 가방이 부셔졌어요 찢어졌어요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막 에르메스 같은 가방 몇 천만 원짜리 가방인데 이게 막 그냥 확 찢어졌어요 이게 막 수선이 안 돼 그러면 새로 리디자인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돈 많으면 그냥 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알마니에서 정장 입고 가다가 너무 부자신 거예요 그래서 알마니에서 정장 입고 가다가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게 튄 거예요 드라이클리닝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사면 돼요 돈이 많으면 진짜 많으면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니까 아니 어떻게 흑당물 트인 셔츠로 의전할 수 있는 모임에 갑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거 없애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 뱀 곧 용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로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인간이 실수했을 때부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받기로 그때 작정하셨어요 인간이 실패한 그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바칠 마음을 먹으셨어요 왜? 아니 세상을 지우시고 사람한테 자유도 주시고 사람이 망가뜨렸으면 사람 책임이니까 쓸어버리면 그만이지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 그게 뭔지 사실 신학자들도 완벽한 유추가 불가능하대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이래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래요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정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했어 그게 아니고 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난 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넌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까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신학자의 누군가 아당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마실지도 아셨고 그러면 예수님도 먼저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까? 어느 아버지가 세상을 지으면서 뭔가를 만들면서 이걸 다 짓고 나면 우리 아들을 죽여야겠다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일이 망가졌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저자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래 가라 보내는 아버지의 사랑도 놀라운 거고 자원하는 아들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효율을 생각하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던 시절 제가 제 인생의 불안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사건은 제가 이제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게 된 사건이었어요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제가 그 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오라고 나는 고조리랑 친구 할 거라고 너 이렇게 가면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다고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원래 방황하는 애들한테는 그런 특권이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자기가 안 나가고 싶으면 니네 다 나가 이렇게 말하면 나가잖아요 저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순종을 해서 다 나갔어요 당시에 그리고 저는 이제 체육 시간에 불 꺼놓고 이렇게 지키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정말 제가 그 시절에 누굴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굴 막 때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모든 감에 암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학교 오라고 말한 친구 저한테 교복 빌려주고 야 일단 이거 입고 들어가서 오늘 학교 출석은 해라 그랬던 그 친구가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머니 서진이 오늘 학교 오는데 꼭 데려가세요 친구가 굉장히 위트있는 친구예요 어머니 제가 금을 준비했는데 드릴까요? 오세요 어머니는 같이 방황하지만 친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하염없이 오셨대요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서 저 몰래 아무도 없는 그 친구가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교실에 햇살이 비추고 그 불이 다 꺼져있는 영화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삐 친구 친구 이름 얘기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으니까 신지수 아 아이씨 말하면서 제가 그때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엄마가 갑자기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예수님 열심히 믿는 맨날 기도하는 엄마 엄마 오니까 싫으니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엄마가 싫어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족함이 많았나 보다 아 엄마 그거 아니고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짐 당한 거야 엄마 아니고 아빠 아이씨 또 엄마야 막 이러고 있는데 엄마는 그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서진아 여자는 참 불쌍한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여자는 자기 자식을 뱃속에서 이렇게 데리고 열 달 동안 데리고 있잖아 그래서 애를 낳으면 꼭 그게 내 팔 같고 내 다리 같아 너는 네 팔 부러지면 잘랄 거야? 너는 네 다리 부러지면 버릴래? 나는 네가 내 팔다리 같아서 그럴 수가 없는데 나랑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야 한 번만 기회를 달래요 아빠 때문에 짐 나갔다고 그때 제가 얼마나 패혁했는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집에 갈게 울지마 우상받게 여기서 왜 이래 어? 그러지마 엄마 들어가 집에 갈게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난 너한테 백번이고 무릎 꿇을 수 있다 근데 주님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다며 눈물을 퐁퐁 쏟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 안 믿을 때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날 위해서 예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아이 엄마 예수님이 잘 믿는 건 알겠어 그래서 아이 교회 갈게 교회 갈게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막 방언하면 무섭고 무슨 말이야 한국말로 기도해 저주하는 거야? 주문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최고의 걸 주려고 했는데 네 인생이 참 힘들었지 사람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 그치? 사랑하는 딸아 네가 겪지 말아야 될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많이 미웠겠다 내가 많이 싫었겠다 이해해야 한다 나 그래도 몸짓고 피 흘려서 너를 내 아들 삼고 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 피 뿌려서 여기까지 온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몸짓고 피 흘려서 이 CH6상국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예배가 세워진 건데 너 나한테 기회 한 번 주고 너 나한테 기도해 주려 네가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나오길 내가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눈을 다 감아 주시겠어요? 기도할 건데 저 이 시간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 친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 아직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솔직하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CH6상국 예배를 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자꾸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난 예수님 잘 모르는데 친구에 의해서 혹은 어떤 추천에 의해서 왔는데 난 예수님 진짜 믿고 싶습니다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눈을 감은 채로요 일어나신 분들 지금 세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번에는 일어난 이 세 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갈망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관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일어서 있는 용감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관에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더욱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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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사랑하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가기 원하네 더 가까이 주님만 섬기기 원해 나의 한 가지 소망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시간에 앉은 채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말이 다 정해진 소설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내가 너무 연약한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최선의 대안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시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두 정해진 것처럼 내일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과 나의 마음이 돼 죽게 했네 나의 인생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바람이 숱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없네 좌절히 나의 삶의 인생에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승립해 하셨네 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이 돼 나의 능력 죽게 했네 나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나의 믿음이 죽게 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소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내 삶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렁 속에서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슴으로 믿기 어렵지만 가슴이나 머리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나의 영혼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 감정만의 느낌을 이끌고 가고 내가 믿는 내용이 나의 삶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영원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일어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랑하는 친구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느끼기 원하는 마음 반 또는 잘 모르게 된 마음 반으로 이 자리에 온 주님의 아들과 딸을 축복합니다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장 큰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우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휴고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강자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박 darkness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지원